이번 주, KBS의 전국 노래 자랑이 시청률 20%의 높은 기록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영광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중심에는 손태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은 관객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프로듀서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MC 김신영은 손태진의 특별 출연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그녀의 등장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고백했습니다. KBS의 사장조차도 손태진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라 그녀의 재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를 넘어 손태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출연은 전국 노래 자랑의 위신과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특별 출연은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이후 손태진은 네티즌과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심지어 손태진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SNS에서 유행하며 그녀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성공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고 음악가 및 프로듀서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 또한 손태진의 활약으로 인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 가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들은 손태진이 프로그램에 가져온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성공이 프로그램의 성공과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영향력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며 그녀의 경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